0169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카스입니다. 카스, 은, 는 동산은 1983년 4월 19일 설립되어 전자저울 및 로드셀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89년 12월 28일자로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사 및 동사의 계열 회사는 전자저울 및 로드셀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전자저울과 기타 응용 상품 관련 시장은 제조업체들이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제조한 후 이를 주로 딜러를 기반으로 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통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83년 4월 19일 설립되어 전자저울 및 로드셀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생산은 중국 현지법인과 한국생산본부에서 진행되며 티르키에 독일을 포함한 현지 지사법인에서 지역별 영업활동을 전개함 대시 국내 전체 전자저울 시장 규모 대비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두기업으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상업용 전자저울의 국내 판매 부진 등에도 로드셀 및 산업용 전자저울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파생상품 관련 금융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은 흑자전환 대시 스마트 팩토리 분야로의 사업 확장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및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세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듯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카스의 시가 총액은 41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카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16위입니다. 카스의 상장 주식수는 2649만 3538주입니다. 카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카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8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62배 25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번지억원, 58억원, 4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2억원, 마이너스 26억원, 27억원입니다. 가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4번지 33%이고 유보율은 273.80%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8.39 더하기 1.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03이며 전일 대비해서 0.44-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의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74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77원보다 3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6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가스은은 거래량 5만 2,90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3,980주, 한국증권에서 4,633주, NH투자증권에서 3,326주, 미래의 세 증권입니다.